안녕하세요 김지연 팀장입니다. 경기도 광주 능평동 경계에 위치한 용인 독립리 준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5년식의 매매 가격은 2억 7천 5백만원이고 실입지금은 4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용면적은 22.5평이고 실평수가 34평이라 거실, 주방, 큰 방 3개로 공간들이 다 큰 곳이구요. 거실 밖으로 테라스가 있는 1층이고 공실이라서 바로 입지도 가능한 곳입니다. 전실쪽으로 첫번째 방 보고 계신데요. 웬만한 안방만한 사이즈이구요.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구요.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면 좋겠구요. 사용감이 굉장히 깔끔한 곳입니다. 거실, 주방 굉장히 큰 곳인데요. 주방 보시면은 투톤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장은 전면 교체를 해서 3구 가스 콕탑하고 싱크볼도 교체를 했습니다. 투톤으로 주방 포인트를 둬서 오래된 느낌이 없습니다. 다용도실도 기역자로 공간이 좀 큼직해서 한쪽으로 세탁기 배치하시고 또 한쪽에는 수납공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측의 식탁자리에도 예쁜 등 교체했기 때문에 식탁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면 벽면에 서랍공간이 있어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두번째 방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번째 방, 안방을 보실텐데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안쪽에는 파우더 공간으로 화장대가 배치가 되어 있구요. 우측에는 수납공간으로 북박이장 두칸짜리 해드렸습니다. 부부욕실도 샤워 파티션이 있구요. 역시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샤워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쪽을 거쳐서 거실 밖에 위치한 테라스 공간 잠시 보실텐데요. 경기도 광주 능평동 경계에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상은 용인입니다. 도보로 대형 식자재마트 5분 거리이구요. 용인능원초등학교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대단지이구요. 거실 밖에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분이나 항아리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실입주금도 저렴하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점은 바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